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로인 삼행제는 닥터케이가 칩니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히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선물을 개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 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쳐졌던 장권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춤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장중에 5천개억 이상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를 보고 오늘 위로 세게 가긴 힘들겠다. 밑으로 쳐질 수 있겠다. 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나 큰 걱정을 안한 이유는 아까 채팅방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관에 우긴 쌍글이 들어오고 있으니 오늘 좀 쉬어가려는 위치에서 그냥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 0.02% 상승은 코스닥 마이너스 0.10% 하락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못하다는 이야기 못하게 끝났죠? 맞춰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렇게 분석을 자꾸자꾸 해나가야 된다고요. 왜? 거래소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쌍글이 매수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팔아주는지 그러니까 매도세 전환하는지 여부 아침에 160억인가 매도 났는데 눈도 끔짝 안 했거든요. 그거 줄어들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예측했고 별로 문제 없다. 아침에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쌍글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호입니다. 양호고 오늘 좀 틀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틀어내고 한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크게 안 줄였어요. 조금 쳐지는 종목들 잘 가는 종목으로 엎어치기 한 정도지 그리고 차익실현 현대차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차익실현 하고 나니까 밑으로 쭉 빠졌어요. 선제적으로 아침에 시작할 때 1분도 안 돼서 바로 매도 시그널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그건 좀 이따 쳐다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시장 크게 문제 없고요. 코스피 천억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250억 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코스닥은 좀 도와주지 않았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선물을 장 초반에 5천개약까지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다시 끌어땡겨서 한 4천개약 가까이 끌어땡겼습니다. 3천5백개약 정도 마이너스 1,777개약 그래서 조금 컨트롤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나쁘게 시장을 판단을 안하는 것이 여기 보이시죠. 콜옵션을 외국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매도 좀 때렸던 것. 콜 매도라는 것은 상승 방향 아닌 거에 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모 매수세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콜이라는 것은 상방향에 거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전체 큰 전광판 한번 보자면요. 오늘은 극량하게 좀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업종과 그 다음에 조정받는 업종 확실하게 갈리고요. 잠깐만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 없다. 전화번호요. 전화번호 그럼 적어보십시오. 메일을 하나 좀 가지시면 좋은데 여기다 적어보세요. 제가 재빨리 적고 취소시킬게요. 취소시킨 게 아니라 전화번호 적고 요거 하나 적으세요. 시발. 농담 아닙니다. 그래야 저한테만 보이고 딴 데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 이거 신상 그거니까 적어놓으세요. 그렇게 그러면 저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안 보일 겁니다. 말하고 나니까 너무 리얼해가지고 웃겨 죽겠어요.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IT 전기전자 쪽으로 지금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전기전자 들어갔어요. SDI 들어가고요. 그동안 잘 이야기 안 하던 LG 디스플레이 딱 들어갔는데 LG 디스플레이 바로 오늘 또 플러스 났고요. 나중에 챙기 보기로 하고요. 시장이 주도주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도주가 이제 동신이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이제 좀 처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주도주까지는 아닌데 IT 전기전자가 낙폭 심했는데 최근에 외국인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철강도 이제 받았고 탈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올랐던 현대차 좀 조정받고요. 자동차. 건설 좀 조정받는데 실컷 들고 가던 현대건설 어저께 다 던졌고요. 오늘 100% 중에 10% 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홀딩. 그죠? 현대차 오늘 던지고 난 다음에 그냥 쫙 빠집니다. 나중에 체크하도록 하죠. 그리고 셀트리온 아직 홀딩 중인데 20만원에 그죠? 셀트리온 아 삼형제를 비롯해서 바이오가 약세입니다. 여전히 약세 그죠?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통신과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좀 박살나고 있다. JYP 이야기를 안해. 그죠? 많이 올랐다 그랬거든요. YG엔터테인먼트를 전 관심 가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라든지 전일 상황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권역이긴 한데 그거 매수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만 그만해요. 그죠? 화학주가 살 돌아서는 김이 보이고요. 내 수중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아까 욕한거 농담이었어요. 여러분들 저 그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대로 반갑습니다. 이 생각 이 시간 퇴근 중이니까 방송 들을 수 있다. 그죠? 옛날에 이 시간 방송 많이 했잖아요. 반갑네요. 언제까지 바쁘십니까? 저 2월 16일날 아 강연에 할 건데 소울에서 그때도 바쁘십니까? 자 됐고요. 일단 포트폴리오부터 체크할게요. 아니면 친구니까 충석님이 푸우님한테 비번 가르쳐주세요. 세율이 깔라 했는데 듣고 있다고? 농담 세율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JJ 작년 11월달 했다는데 잘해 세율이 너 5개월차 아냐 지금 쟤는 지금 3개월차인데 지금 끝내줄려고 하고 있어 지금 아 미치겠어 자 포트폴리오 지금 체크해 볼게요. 충석님 알았습니까? 아 원활하게 대화가 좀 푸우님하고 좀 안 되는데 그러면 좀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아 여기 인근에 여기서 사서 여기 아직 손실구간 아니에요. 근데 쟡썰이 던졌답니다. 뭐라고 하면서 쟡썰이 던졌다는가 하면 온몸이 너무 커서요. 하 레이철하고 알아서 쟤썰이 던졌어요. 뭐 잘했어요. 그거는 닥터케이가 여러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 상황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세 무너지는 단기 강한 추세 무너진다 싶은데 던지는 게 맞아요. 그죠? 잘했어요. 저는 너무 잘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서 일일이 하나에서 열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긴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큰 전략 예를 들면 어디 여기 볼륨저벤더 여기 위에니까 저항받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 평소에 했으면 여기서 저항받으면 알아서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제 시그널에만 다 따르시면 안 된다. 큰 전략 미리 들여놨으니까 볼륨저벤더 가서 좀 밀릴 수 있으나 밑도 쳐줘도 다시 추가 매수해서 여기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다 19만원 이야기했고 여기 20일 깨기 지기 전까지 홀딩이다 했으니까 안에서 운영의 묘미는 본인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역시 SK이노베이션은 기간에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외국인 형님들이 좀 안 도와주네. 그죠? 자 유가가 반등 좀 하지 않았어요. 잠깐 봅시다. 반등 많이 했는데 그죠?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가하고 되게 관계 있어요. 유가가 반등조짐 반등세예요. 반등세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위에서 좀 큰 게 떨어져서 그렇지. 그러면 레이첼 야 내일이라도 적당히 팔아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거 딱 늘려주는데 그 다음날 양봉도 쓰려고 하지 그때 다시 사놓았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그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세월아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면 장난이 장난이 아닌지 왜?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댓글 하나도 안 남겨. 회사에서 주식 잘 못하면 공부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돈 못 벌어. 농담 아니야. 생각대로님 세요리 좀 데리고 가세요.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좀 분량 좀 시켜보세요. 하나에 선제를 둘 잘하자. 하나에 공부를 둘 열심히 하자. 공부 안 하면 안 돼. 진짜야. 본 좀 못 찾아. 대용제약도 좀 깨진 듯 하니까 알아서 적당히 여기서 먼저 끊어냈어. 그죠? 먼저 끊어내고 다시 추가 매수했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알아서 먼저 끊어낸다니까 JJ가 허참 주식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쇠법 잘해. 그런 건 잘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강하게 깨지면 또 비중 축소 그리고 17만 6천 깨지면 17만 건 정도 깨지면 60일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다 손절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게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저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 끝낼 필요는 없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움 아 진짜 지저분해요. 20만 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죠? 자 여기 추가 매수 한 인원들도 있을 테고 대략적으로 20만 정도가 매수 단가입니다. 이것도 19만 4천 원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미련하게 안 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30 몇 만 원 들고 안 있는다고요? No That's not no Never 절대 안 들고 있어 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9만 4천 원 여기 깨지면 던질 겁니다. 올라가면 여기 21만 2천 원 그거 먹으러 갈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올 수 있는데 아 진짜 안 들어오네 셀트리움 삼행제 안 좋아요. 셀트리움 삼행제뿐만 아니라 바이오즈 안 좋습니다. 등다라 등이 아니네 동다라 대용제약도 같이 그죠? 이 생각이 빡칠 것 같아 부모님 전화번호 받았습니다. 본인이 지울 수 있으면 지워보세요. 채팅해서 전화번호 지울 수 있으면 지우세요. 쓸데없이 전화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기영님도 오시고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드리는 거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으면 내용을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같이 올리면 좋아요. 내 거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비중이라든지 단가 라든지 이런 게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거 체크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해줘서 그렇지 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리고 하면 돼요. 위에 딱딱딱 가리고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강요는 안 합니다. 자 셀트리온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21인금까지 돌파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5일선을 5일선을 빨리 돌파해야 되는데 5일선은 돌파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저항이 무서운 거예요. 돌파하면 21만 2천원권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SDI를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고 또 눌러주니까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아까 대용제약에서 좀 빛이 빛이 하니까 한 4분의 1 내지는 절반 정도 던진 거 여기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가지고 힘 없는 거는 좀 줄여내고 잘 가는 거는 들어가고 Very good 그죠?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올라가는 겁니다. 사자마자 여기서부터 사 들어갔으니까 올라가 그죠? LG 디스플레이 어떠냐 좋다 닥터케이가 뽑아난 거 아닙니까 여기 샀어 올라갑니다. 자 외국인 기관 외국인 쌍꺼이 거의 두루룰 가능성이 있는데 자 모양이 턴 했어요. 여기까지 노립니다. 삼성 SDI 정고점 노리고 그 위에 25만 천원 26만 천원 끝까지 노릴 거예요. 저는 전기전자 중에서는 삼성 SDI에 관심이 있다 했고 이쪽이 최고 강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 어서부터 강하다 그랬어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 국립 무료 급식소 관리자인 창욱이한테 그죠? 여기서 샀어 그죠? 그래서 이날 샀으면 더 좋은데 막판에 샀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홀딩 오늘도 홀딩 오늘도 분봉의 위치까지 선정해 주면서 5만 8500원 정도 안깨우면 홀딩이다 해서 넵 홀딩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흔들흔들하니까 던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 그 전날 먹은 걸 이런 걸 잘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적어도 이 정고점 넘어섰으니까 6만 2천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양봉 장대 양봉에다가 그 다음날 도치 안 팔아요. 아시겠습니까? 올성 깨져야 팝니다. 이러한 홀딩을 잘해야 돼. 홀딩을 그리고 목표치가 상당히 남았어. 그죠? 이만큼 오르고 옆으로 행보했으면 올라갈 폭이 많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 대용제야. 이거하고 옵수로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뜰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한다니까요. 지금 힘들게 만들어놓고 이런 거 좀 가벼우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힘들게 만들어놓고 뛰어보면 올라갑니다. 이거 좀 크게 가요. 이것도 뭐가 그랬다? 20%의 수익에 빛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랬다고요? 여기서 연락이 힘들게 만들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가는 듯 하다 패고 가는 듯 하다 패고 절대 안 땡죠. 조금 사고 팔곤 했었어도. 그죠? 다시 사놓고 해서 결국은 올라갑니다. 결국 그죠? 55만원까지 끌고 갔다. 그죠? 그런 패턴들을 닥터케이는 좀 잘 알고 있다.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닥터케이 방송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만큼 경험이 있는 분은 아마 지금 박기영님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도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단기간 기술을 아니면 이론을 좀 알았다고 끝이 아니다. 트레이닝이 돼야 되고 옆에서 조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닥터케이가 적합하다 하시면 오래오래 동안 같이 하십시오.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 드릴게요.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팔았어요. 올라갑니까? 별로 안 올라가죠. 그죠? 눌릴 겁니다. 약간 역발상이 필요하다니까요. 미리 손침해가 들어갔고요. 10% 정도 먹어냈고요. 2차 회담한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죠? 메롱 메롱하면서 내려가네. 그죠? 메롱하고 내려간다고요. 이거 어느 정도 간파했어요. 간파했다고요? 추가로 가기보다는 조정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았지. 거의 10% 빼고. 오 이상하네. 왜 빠지지? 산 사람들 푹 빠지면 손절합니다. 잘 못하는 사람들요.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이게 빠지면 팔거든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거 기다립니다. 팔아놓고 눌리목 기다립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눌리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자 현대차 어저께 3분의 1던지 오늘 다 던져라 했습니다. 1분도 안되서 다 던져. 그냥 다 던져. 그 이유로 올라갔습니까? 노우. 그냥 최고점에 던졌어요. 야 탁트케이가 말해놓고도 말해놓고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작하자마자 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왜? 목표치 왔거든. 목표치 240. 최고점에서 던진 겁니다. 야 이거 저번에도 그랬어. 저번에도 여기서 던지라고 딱 던지니까 그냥 쫙 빠졌어요. 그만큼 주가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할 만하다. 추석책과 함께 3번 눌러 예이야. 뭔 똥소리 하시면 4번 눌러주십시오. 하하 오늘 좀 지저분하나?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조심해 주십시오. 안화케미칼은 조금 아쉬운 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올라가도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이거하고 모양 똑같은 게 뭐다? LG 디스플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따라가면 돼요. 그럼 사실은 사실은 말이야 오늘 살 수 있어. 사실은 어저께 팔았는데 또 산다고? 살 수 있다고. 못 사냐 이게? 올라가는데 그치? 패스했습니다. 딴 데에 뭐 집중하려고요. 그죠? 자 너무 잘난 척 있습니까? 3명 10명 정도면 맞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20명은 아무 생각 없으신 모양이네. 됐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NC 소프트는 아 추가적으로 따라가진 마라 그랬습니다. 조금 눌려줘야 돼. 부담돼요. 지금 약간 단기 박스권 형식이거든요. 자 이것이 정고점을 용이하게 넘어가려면 여기를 안 깼어 써야 됩니다.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저것이 정고점을 다이렉트로 잘 넘어가려면 여기를 이렇게 안 깨고 이런 트렌드로 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락한 추세를 돌려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한번 시청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손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여기 한번 좀 섰다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기는 부담스럽고 좀 늘려주면 다시 반등할 때 여기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당장은 여기 정도 한번 오면 매도하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쓰면 다시 매수하는 전략 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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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능하다. 1등만 한다. 자 넷마블 뽕이다. 맞죠?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까집니다. 컴투스 한번 볼까요? 컴투스 컴투스 올라갑니까? 어저께 누가 물어봤더라. 세율 물어봤지? 세율 패스해라 했잖아. 올라갔습니까? 희한하네. 패스하라는 건 잘 빠지고 안 올라가고 사악하는 건 잘 올라가네. 그러한 메커니즘을 잘 한번 알아놓으십시오. 그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로 이런 건 잘 안 올라갈 겁니다. 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괜찮아 보이네. 올라가요. 포스코 이제 괜찮다 아니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현대저철 관심 가지자 했어요. 올라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희한하네. 왜 단타꾼이거든. 실패입니까? 성공. 그죠? 다른 사람 하면 안 돼요. 눌려주면 해야 돼요. 포스코 양양이가 괜찮아 보인다. 그래 일단 괜찮아 보이네. 했다가 밑에 쳐지길래 바로 그냥 뺐는데 다시 올라탑니다.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어. 요 날 딱 넣었습니다. 가잖아. 현대저철 나쁘지 않다고 보자고. 그죠? 포스코 ICT 괜찮다니까. 다 올라가. 삼성전자도 관심 있다 그랬어. 올라갑니다. 후리산업이 날랐어. LS 안전도 가. 그죠? 그런 메커니즘들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슬슬슬 주도주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심했던 IT 전기전자가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SDI에 관심이 최고 많다. 최고 강하다. LG 디스플레이 정도 관심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조선주 조금 휘청하다가 이제 또 반등산에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주는 다시 한 번 더 조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현대차 기아차는 단기 급등에 가깝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주를 이제 좀 배제하자고 그랬습니다. 통신주가 힘이 많이 떨어졌어. 최근에 며칠 동안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쳐졌다 싶으면 이야기 안 해요. 쳐졌다 싶으면 이야기 안 한다고 쳐졌어요. 통신주 당분간 검지 접근 금지하셔라. 그리고 네이버가 확 밀렸네. 이런 추세 많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 지금 차익실현 내지는 위에서 공매도 과열이라고 그랬거든. 분명히 봤어. 그래서 안 들어가는 있어요. 매도 세력이 세. 은봉이 크게 떨어지잖아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관심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들어가라 소리 1도 안 했어. 왜? 공매도 과열도 나오고 은봉이 팍팍 떨어지면 올라가기보다 부담돼. 그죠? 엔터테인먼트 약세 완전 약세는 아니라도 강세에서 조금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계속해서 셀티넘 삼행제 이어나가기 전에 일단 2차전지 한번 체크해야죠. LG화학 나쁘다 했습니까? 괜찮아 보는데 됐어요. 올라갑니다. 2차전지가 테마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강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뭐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아니라 그 업종분들이 대체적으로 한번 올라가면 좀 조정받고 또 올라갔다 조정받고 하는데 It's my turn 이제 내 차례다. 나도 좀 가자 하면서 2차전지가 가려는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SDI로 들어갔습니다. LG화학보다는 SDI가 더 좋아요. 그래서 SDI로 들어갔어요. 외국인 쓸어담고 있어. 오늘도 아마 외국인 돌아올 가능성 높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비슷한 맥락으로 정유주 석유화학 주들은 정유주들은 오일이 가격이 내려가면 안 되는데 반등하는 틈타가 같이 올라가고 2차전지에도 같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했어요. 다 던진 것은 저는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를 깨지 않으면 다 안 던집니다. 다 던진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밑에 20일권 오면 다시 4 넣으세요. 일진 머트리스는 별로고요.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도 별로입니다. SDI로 집중하셔라. 일진다야 와 우리 지니가 돌파 이후에 여기 살 수 있다 그래서 날라간 상황감이다. 팔았거든 어디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병 났답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 우리 산업 날라갑니다. 여기 있어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거 깐죽거리는 거 아니다. 지니야 나중에 CJ 헬로 지니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한번 봅시다. 그만 그만 이날 갑자기 막판에 팍 빠져가지고 못 봤답니다. 그죠? 매도 시그널이거든 사실은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사놓아야 되는데 굳이 관심 있으면 아유 지니야 진짜 지니가 조금 신경 써야 돼서 이거 뭐 넣어놓고 신경 써주든지 해야지 이거 참 좀 그렇네 그죠? 단기 박스권입니다.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기관에 좀 사 이게 LG U플러스인가 거기에서 인수 의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오면 한번 사볼 만은 해요. 근데 썩 썩이에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아니 뭐 큰 거 사고 싶은 거 천지 뺏깔인데 그죠? 경상도 말입니다. 천지 뺏깔인데 SDI 매수했고 라이딩이가 고려아연 주매했다. 고려아연 SDI는 아까 시그널을 잘했고 고려아연 고려아연 병이가 던지고 나니까 갔다고 가슴 아파하던데 고려아연 너 44만원인가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 갭이 만 얼마니까 5천원 정도 하면 43만 한 6천원 정도 되겠네 맞냐? 43만 7천원 정도 아까 끝다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강하게 올라가면 가능성 전혀 없는 거 아니다. 여기 단기 박수건이다. 이거는 이평선 약간 무시해야 돼. 밑에 거는 몰라도 왜냐면 박수건이 다 쓱 혼조입니다. 혼조 그러면 그냥 이평선 너무 신경쓰기보다는 박수건 하단 상단 그 정도 신경쓰면 됩니다. 병이 있네. 그치? 병이야 박수건 하단인데 왜 던져? 던질라 벌써 던져야지. 응? 그런게 아직까지 부족한 거야. 다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박수건 하단 여기서 사라고 하고 있는 판국에 여기서 사가지고 신나게 기다리다 오늘 팔면 어떻게 해? 혼 좀 낳까? 떼치할까? 40 넘었는데 떼치할까? 아이고 참 그치? 그런거 잘해야돼. 요새 공장이 바빠가지고 정신없다 하더니 그치? 자 셀트리온 3행제 이어나갑니다. 자 셀트리온 20만원에 샀는데 좀처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20만원 아 19만4천원 깨고 내려오면 손절할거구요. 올라가면 21만2천원까지 단기 아 목표 노리고 6%정도 수익 노리고 들어갔는데 어 내일 어떻게 될지 좀 파야 되겠습니다. 요새 바이오 안좋아요. 그죠? 안좋습니다. 병이야 이게 그러한 개념이야. 똑같잖아. 응? 똑같잖아. 이거 박수건이니까 박수건 하다니까 샀어 나는. 넌 팔았지 난 산다고. 물론 어저께 손절했습니다만 이틀 전에 손절도 했습니다만 살만한 자리 하단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안된다니까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잘 배워가세요. 셀틴은 헬스케어 역시 약세예요. 안좋아요. 셀틴은 사명제 자 긴 약이 필요 없고요. 저점 깨면 안좋고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던져야 되고요. 올라가면 여기 7만 2천원권까지 갈 수 있는데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틴은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평선 20일, 60일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6만 1천원대 강하게 넘어가는지 강하게 넘어가기보다는 밑으로 쳐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바이로매드는 고점부에서 살짝 쉬어간다. 이것은 21일 이평선 깨질 가능성도 이제 좀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박스권 24만원 이것도 이평선의 역할 보다는 여기 저점의 24만원이 깨진지 여부를 좀 더 체크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반등 나온다면 굳이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종목이라서 하고 싶긴 한데 그죠? 21일 깨지면 좀 별로다 일단 일단 고점 보이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자 외국인이 점처럼 던질 생각을 안해요. 한미약품 아직 멀었어요.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46만원권 넘어서야 되고 밑에 여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깨지면 안 돼요. 종군당 위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10만 6천원 안 깨면 양호하고 여기 10만 3천원만 잘 지지하고 반등 나와야 이제 상승 추세 전환도 가능해요. 유한 양행 지저분하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삼바 분식에게 관심 없어요. 대용제약 여기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120일과 60일 지지권에서 잘 지지한다면 위로 상승 가능한데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딥고 왔다 갔다 하다 흔들다가 위로 올려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2월 2월 2일 날 FDA인가 승인 소식 있다. 그죠? 결정난다. 그날 그런 아 소식이 있어요. 그 전에 괜찮아 보이니까 흔드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봐야 돼요. 한울바이오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냥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큰 관심 없는데요. 그죠? 일단 뺍니다. 이거 넣을 필요 없어. 별로 크게 너무 많아. 뺍니다. 신라제 자 여기 못 넘어간다 했습니다. 아직 못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못 넘어가면 계속 관심 가지지 마세요. 넘어가다 첩첩삼중입니다. 관심 끄세요. 그냥 HRB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심 끄세요.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메디톡스 대본에 6% 가까이 빠집니다. 별로입니다. 휴젤 밑으로 쳐지네. 별로입니다. 메디포스트 별로예요. 제넥신 별로네. 호롱티슈진 별로네. 호롱생명과 별로네. 오스템인플란트 괜찮네. 여러분 장난처럼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바이오가 별로라는 겁니다. 별로. 그 안에 괜찮아 보이는 추세 괜찮은 종목 몇 개 빼고는 다 별로다.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환상에 쳐져서 그냥 쭉 들고 가지 마셔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잠깐 읽어볼게요. 한강 말고 새롭게 산으로 가자. 아휴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장이 결코 쉽지만 않아요. 매매 기법이 제가 비교적 확률 높은 거는 검증을 해봤고요. 확률이 나온다는 검증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실행에 옮기니까 전략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올라가는 거 아는데도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면서 못 사는 거 그것도 패착이고요. 빠질 것 같아서 던져야 되는데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는 것도 패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데서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사놓아야 돼요. 그런데 어 바닥보다 좀 올라간다 싶어서 못 사는 메롱하고 올라가버린다고 그러면 놓쳐버려요. 빠진다 싶을 때 빠진다 싶을 때 저점 깨고 하면 과감하게 던지는 줄 알아야 되는데 셀트리언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기 깨지면 던진다 그렇습니다. 이거 못 던져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손실 폭 크게 가져가면서 쭉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 아는 만큼만 실천하면 된다. 결코 어려운 복잡한 것만 있지 않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신다. 닥터케이가 이 녹화방송 여러분 보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죠 이 녹화방송 끝나는 말미에 추천 방송 올려놓습니다. 그 폴더에 주식생처고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정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래도 그죠 너무 빨리 마감 열었어요. 자 내일도 기관외국인 계속 매수세 들어오면 좋겠고 요 최근에 야간에 선물 사놓고 주관에 패대기 치고 그죠 그죠 그렇지 않고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수세 들어오고 선물도 같이 땡기는 날이 어느 날 올 수도 있어요. 그날 이 내일이면 위로 더 치고 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의 상황은 수급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지금 중국 상황 보니까 0.56% 60일 돌파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환율도 중단에서 약간 위 박스쿠는 중단에서 약간 위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해외 선물은 자 미국도 좀 쉬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몰라요 아직까지 그죠 0.33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0.38 선물 하락하고 있는데 이건 하락하는 축에다 안 속합니다. 여기 전저점 대본에 뛰어나기 넘어가기 힘든데 이탈된 전저점 대본에 스트레이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기간에 쌍거리가 자꾸 드문드문 보이지 않습니까 쌍거리가 자꾸 보여요. 이틀째 쌍거리 그죠 여기도 쌍거리 그렇다면 홀딩 어느정도 해도 된다. 시장 상황을 봐서 시장이 막 깨질라고 위태위태할 때는 잽싸게 던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 상황 안 좋을 때 많이 경험을 해놔니까 지금 쫄아가지고 지금 홀딩을 잘 못하는 분도 계신데 지금은 적절하게 홀딩 해가면서 가도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방송시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1시간 방송하고요. 최근에는 장중 스팟 방송도 1시에 했고 그 다음에 4시에 지금 하는 방송 시간 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2일 오전 11시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 닥터케이 타임이라서 오전 오후 8시 40분은 닥터케이가 오후는 밤 그러니까 8시 40분은 해놓고 안 지키면 좀 곤란하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시간 나는 대로 가능한 한 조금씩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밤에 못 들으니까요. 낮에 그죠? 자 구독 안 누르셨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딸랑딸랑 하도록 종모양 딸랑딸랑 해주시고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검정해보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하자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인데요. 누르고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2천원 밖에 못 벌어요. 방송을 지금 몇 시원 하고 있는데 그죠? 하루 종일 여러분들한테 채팅 날린 거 보셨죠? 광고 스킵 좀 말아달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쌩초부 탈출 핵심 액기스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암 딱트케이야 암 딱트케이야 크몽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핸드 셀큐어 바디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야 플레이 코룶 스포 repo